아 우리 구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지낸지 이제 닷새 되는 날입니다. 근데 아주 먼 옛날에 부활절이 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아마 내 평생에 이토록 부활절을 기다린 바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손꼽아서 기다렸던 참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 코로나 재앙 속에서 부활절의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일어나리라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에 더 그랬던 것 같은데 너무도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 부활주의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지나가고 이제 닷새가 되었습니다. 오늘 금요 찬양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십자가와 부활이죠.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사이에 관계된 인물들이 오늘 지금 등장을 합니다. 물론 등장하지 않는 그런 인물들도 있고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의 어떤 움직임 그들의 심리적 그리고 어떤 신앙적 그리고 현상적인 그런 움직임들 반응들을 우리가 좀 캐릭터별로 인물별로 좀 살펴보면서 깊이는 못 다룹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살펴보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양상이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나는 과연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섬겨가고 믿고 있는 이때에 어떤 캐릭터 어떤 인물인가를 말씀을 통해 반영해보고 거울처럼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생을 조정하고 조율해서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길을 다시 한번 제삼 다짐하며 달려갈 각오를 계기를 갖는 그런 복된 이 저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 주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때 잡히시고 돌아가시는 이 상황 속에서 열두 제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그동안 주님을 따라오고 주님을 섬겨왔던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지죠 기본적으로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신량에 팔아먹었고 그렇죠? 아예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뭐 이렇게 혼리브를 쓰고 있다가 도망간 분들도 계시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아니라고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세번을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던 약속을 했던 맹세를 했던 그들도 베드로만 맹세했던 거 아닙니다 그때 다 같이 했죠 그런데 그들 다 도망가고 없어지고 맙니다 글쎄요 하여간 진짜 진짜는 위기의 때 문제의 때 그들의 본심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그 타이밍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색적인 게 드러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자기 갈 길로 도망가버리고 맙니다 그게 그때까지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였고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이런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 한번 비춰서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묵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주님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따랐던 열두 제자는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 39절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예요? 38절 아리마데 사람 요셉 아리마데 출신 요셉이라는 거죠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그동안 성경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고 그런데 이 사람도 누구예요? 예수의 제자였어요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지만 그러나 뭐가 무서워서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샤이 크리스찬이네요 샤이 크리스찬 부끄러워 두려워 불안해 자신의 신앙과 정체성을 숨기고 예수님을 마음으로는 믿고 있지만 삶의 모습 속에선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있었던 샤이 크리스찬 숨겨진 크리스찬이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던져지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 일 후에 누구에게 나가요? 빌라도에게 나갑니다 빌라도가 누굽니까?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총독입니다 왕이에요 왕 한마디로 해로당이나 분봉왕들보다 더 권세가 있었던 강력한 사람 빌라도에게 나갑니다 누구길래 이렇게 함부로 나가나? 빌라도 같은 고위관료에게 거의 최고의 왕 서열 1등이죠 서열 1위 이스라엘의 서열 1위 빌라도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아리마데 요셉이 이럴까? 성경에서 함께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의 숨은 제자 굉장히 부자고 고위관료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보면 한번 볼까요? 시작 점을 얻을 때에 아리마데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데의 부자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재산가입니다 왜 돈이 많았을까요? 권력이 막대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5장 43절 시작 아리마데의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존경받는 뭐예요? 공회원 저 공회원이라는 건 사내들인 공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나 장관급이에요 굉장히 고위직에 있었던 72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는 대단히 높은 직위에 있었던 공회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면 23장 50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공회의원이고 선하고 의로운 성품도 좋아요 부자요 성품도 좋아요 권력도 가지고 있는데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많이 가지면 어떤 면에서는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두려운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당시에 예수님을 이단시하고 적대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 이렇게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두려워서 불안해서 또 은밀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을 했는데 그동안은 가려졌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당돌이 아까 읽었죠? 당돌이 빌라도에게 나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진짜 예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숨어있던 샤이 크리스찬인 이 아리마데 요셉은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서 이제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고 뛰쳐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공개적인 거죠 요청을 하는 거죠 공의회 의원으로서 빌라도에게 지배자에게 식민 지배자에게 가서 요청을 하는 거죠 달라 예수의 시체를 그러니까 권력은 이때 쓰는 거예요 권력은 이런데 쓰는 거예요 그러라고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돈은 이때 쓰는 거예요 부자잖아요 이런데 쓰는 거예요 누굴 위해? 주님을 위해 그러니까 이렇게 샤이 크리스찬들의 역할도 또 있어요 은밀하게 조용하게 성기다가 어느 순간 권력과 힘을 가지고 이 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렐루야 두려워하라 주님 믿는 걸 부끄러워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역할을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모든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그렇게 장렬하게 돌아가시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해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감동된 거죠 모든 두려움을 당돌하게 나가잖아요 당돌하게 그동안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두려웠던 사람이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 로마인인 빌라도에게 이 카카라고 불리우는 이 지도자에게 예 가가지고 당돌하게 달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나아가서 역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런 분들 역할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역할이 예 감사하죠 또 39절 보니까 누가 나와요 일찍이 예수께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아유 이분도 이분도 공의의 의원이에요 야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 탁월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니고데모가 어떤 분인지는 요한복음 3장 나눌 때 우리가 한번 다뤘는데 그래도 한번 반추해 보면서 3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세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요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하면서 라비에요 또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요 라비요 유대인의 지도자 저 공의의 의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능력 있고 힘 있고 또 관록도 있었던 탁월했던 이 니고데모가 뭐 어떻게 해요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래 아까 침양 섞은 것을 백리트라쯤 가지고 와서 주님을 죽으심을 이렇게 장례를 치러드리고 성겼던 거예요 이 두 분이 이 두 분이 종도 대륙 같겠죠 같이 있는 거기 관료니까 그래서 이 두 분의 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죽으심과 매장과 장례를 치르게 되다 정작 가까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사라지고 예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다 숨어 있을 그때에 20장 1절에 보면 또 누가 나타납니까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누가 나타나요 막달라 마리아 누가 보건 8장 2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곱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돼요 전에 일곱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이 어떻게 나오냐면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인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니라 하는 마리아와 이 여인이 일곱 귀신 들렸던 일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귀신 들려서 인생을 종로를 타고 원수마귀 사단에 끌려다니며 마치 그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인생하고 비슷하죠 그렇게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희망이 없는 거죠 예 우리 어릴 때 머리에 꼽고 다니고 귀신 들리고 정신병 정신분열 이렇게 됐던 분들 동네에 빈민천 그 동네 그런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 분들 그렇게 다니는 거 보면서 참 저 인생 어쩌나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선한데 그런 여자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앞이 미래가 없는 전망이 되지 않는 인생을 그렇게 정신없이 어딘가에 메여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이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만나는 거 그래서 병고침을 받아요 귀신이 축출당 회복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러니까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합니다 내가 더 큰 내가 죄 많은 인생 내가 더 많은 빚이 죄가 있는데 이거를 탕감받고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더 많이 더 많이 위하고 더 용서받은 게 크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곱 귀신 들리면서 인생이 폭망했던 사라졌던 기대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회복되니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러니까 언제 일어나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빛도 안 떠오르는 어두울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가봤더니 무덤에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 문이 돌로 이렇게 닫혀 있어야 되는데 무덤이니까요 누가 열어놓고 다니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열려져 있는 깜짝 놀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달려가서 이 베드로와 요한 이게 누구냐면 2절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게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 사도 요한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소식을 알립니다 예수님이 시체에 누가 가져갔다고 이 둘이 그냥 늦깔같이 달려와가지고 무덤 문에 이르러가지고 보니까 진짜 문이 열려있어요 이 베드로가 그냥 그러니까 좀 늦게 와요 요한은 달리길 잘했는 것 같은데 먼저 와서 두리번거리면서 아니 보입니까 안 보이지 껌껌한게 무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뒤늦게 달려와가지고 뛰어들어가 보니까 이 베드로가 확실히 배짱이 있어요 뛰어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예수님 시체가 없는 거예요 둘 다 이게 어떻게 됐나 이게 어디로 가신건가 누가 가져간건가 막 그러고 있는데 거기 20장 9절에 뭐라고 되어있어요 기록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주님 부활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본인이 제자상들과 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다가 죽을 것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예고하시고 그리고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시죠 그것도 영거포 몇 번 1, 2, 3 그게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자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이게 16장 최초거든요 17장에 그러면 두 번째 나오죠 22절로 23절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하리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다 그리고 20장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자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받게 할 것이나 제 3일에 살아나리라 계속 강조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이거를 분명히 잘 들었을 텐데 모르는 거죠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 들었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들었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영거포 말씀하셨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 같아요 인지되고 싶은 것만 인지시키는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연약성인 것 같아요 이런 베드로와 요한 뿐만 아니라 뒤로 넘어가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한번 20장 19절 읽지는 않았는데 한번 볼까요 19절 19절을 보면 나타나는 말씀이 있는데 어디에 나타나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딱 나타나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성령을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쭉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막 그런다고요 근데 이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죽으신과 부활과 관계되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의 캐릭터를 우리가 주의해서 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도마가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오셔서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봤다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이러니까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 너희 정신없네 주님 죽으신게 언젠데 내가 그 손가락으로 그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않는다 믿지 못한다 막 그랬던 거 그때 예수님이 여드레가 지나서 착 나타나서 도마에게 도마야 도마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 하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가락에 넣어보고 손바닥에 넣어보고 발바닥에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어라 믿는 자가 되어라 그때 도마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보지 않는 자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대도다 하면서 가르침을 주시죠 결국 도마가 이런 감동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믿고 왜 의심이 더 큰 자들이 나중에 그것이 확신으로 바뀌면 믿음으로 바뀌면 그게 큰 확신이 되죠 더 큰 에너지가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순교하고 인도에서 순교하고 그러죠 그런 역사 속에서 이 삶이 진행이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 사람의 캐릭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 모양의 사람들을 살펴봤어요 아리마데 요셉 니고데모 열두 제자 그리고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도마 여러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사이에 관계됐던 여러 사람의 캐릭터들 속에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죽으심 속에서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발걸음 발걸음 이 막달라 마리아가 결국 최초로 주님을 먼저 봅니다 기억나십니까 열두 제자가 아니에요 열두 제자가 아니에요 이 죄 많은 인생 귀신 들렸던 일곱 귀신 들렸던 라는 것은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혔다라는 뜻이에요 귀신의 숫자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혔던 이 여인이 최초로 주님을 만난다고요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12절 이후에 20장 12절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여인이 우리 교회사의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급 성녀가 된다고요 엄청난 여자가 돼요 그 죄 많은 것들이 용서받은 것이 감격스럽고 고맙고 돌아가신 그 주님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존재해 그 무덤에 나아가고 그 주님이 사라진 것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 무덤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서성거리고 이따가 주님을 만난 그 갈급함 사모함 간절함이 주님을 최초로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만나는 영광을 누가 가져요 막달라마리아 일곱 귀신 들렸던 그런데 주님을 3년 반 쫓아다니고 집안 다 버리고 가족 다 버리고 주님을 그렇게 쫓았던 제자들은 주님이 살아나신 걸 믿지를 못해요 주님이 죽으실 때 다 도망가 숨어있던 아리마데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일어나서 주님을 장례시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 캐릭터 중에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물론 이 제자들이 이제 이런 자기의 삶을 반성하고 다시 일어나서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주의 길을 따라가고 사지가 찢기고 참수당하고 톱에 쓸려죽고 가죽이 벗겨죽고 X자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불안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이 바뀌어서 확신과 확증과 진리를 붙드는 사수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으로 전환돼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됩니다 전 여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런 믿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의 시국과 지금의 환경과 지금의 이 시대적 상황은 만만치를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와 관계돼서 나는 과연 어떤 캐릭터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그리찬의 삶으로 어떤 스타일로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오늘 이 밤 막달라 마리아의 간절함 주님을 향한 사모함 목마름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고 그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이 삶처럼 혹시나 행여나 이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어디 속에서 부끄러워서 그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삶 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이었다면 교회는 나오고 주님은 따라가는데 이게 제대로 말씀이 잘 안 맞은 그랬던 사람이라면 어떤 믿음의 길들을 다시 조정해서 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속 깊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진짜 필요한 때 믿음이 나오고 진짜 중요한 때 본성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이 믿음이 이런 어려운 때에 더 강해지고 더 부여해지고 더 확실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며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과 새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무서워하는 그런 위정자들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세계교회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깨어나고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교회의 역할 잘 감당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의 한 번 부를 읽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지 있습니다 주 요